종이 위로 종이 위로 삼각형으로 된 삿갓이 쫙 그림자로? 그림자가? 거기다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다른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 혹시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를 깨워만한 적 있습니까? 저 그런 건 봤어요. 고등학교 때 UF 봤었어요. 언제? 고등학교 때요.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진짜 이게 거짓말 아닌 게 그 초등학교 구령대 같은 데 있잖아요.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무슨 형광색 불빛이 빡빡빡 막 지나다녀요. 몇 개가 그래서 쟤 뭐지? 이러고 밖으로 나가서 딱 봤는데 이진 씨 그 UF에 고용욱 씨 타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방송이 늦게 끝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복도식인데 쭉 길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거의 끝인데 새벽에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에 이렇게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이 반쯤 열고 들어갔는데 저기서 갑자기 복도 끝에서 소리가 뛰어오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만한 사람이 여자 같아요. 여자 이만한 사람이 가슴에 애기를 안고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 순간 호흡이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그분이 막 달려오시더니 신문을 꽂고 가시더라고요. 옆집에 신문 꽂고 가시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깜짝 놀랐네. 아우 강수야 진짜. 예. 자 강수장 이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종 강수장은 너희가! 너희가! 강수님! 1초! 어머 저 눈빛 좀 봐. 땡! 17대 1의 전선은 저도 들은 지기 뿡! 전선은 그냥 한 몸이 더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짧게 짧게. 어 의리가 아닌데. 얼마나 볼받 jazz 화이팅할 수 있습니다. 갈까요 하고 뼈가 слож Thailand we're not happy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텀븐트 여자분이 이 제가 dress 그 분인 거예요. 병풍이야? 예능의 중심 강심정 파이팅! 사랑해 사랑한다 한 번 두 번을 말해도 모자라서 아끼지 못해 숨기지 못해 솔직한 내 맘을 고백을 해 정말 너만이 너만이 전부인 난 너를 보고 또 안아도 벅차는 난 말할 때마다 다시 설레서 나는 끝을 향해 3, 2, 3 가! 시작!